일본 남쪽에 머물고 있던 장마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현재 이미 일본 혼슈는 장마전선이 덮고 있습니다. 시차는 좀 있지만 장마전선이 곧 우리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에는 장마전선 위에 있는 저기압이 서해를 건너 한반도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특히 일요일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이미 장마전선이 상륙을 하여 태평양 연원의 도시에 거의 물폭탄을 터붓고 있습니다. 7월 3일 토요일 오후부터는 한반도로 저기압이 비구름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와 전국적으로 단시간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윈디오의 구름 영상입니다. 7월 2일 장마전선이 중국 대륙에서 일본 열도에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충칭이 있고 이창 우한 그리고 샹하이까지 장마전선이 걸려 있습니다. 산샷댐은 여기쯤 이창 부근에 있습니다. 양쯔강을 따라 이미 범람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본,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원 도시에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7월 3일 오후에 서해에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장마전선이 여기까지 올라왔고 장마전선 위에 있는 저기압입니다. 이것이 7월 3일에서 4일에 걸쳐 한반도로 완전히 덥습니다. 이 날은 하루종일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는 열대요란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95W라는 이름을 붙이고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열대요란은 열대저기압의 전단계입니다. 그리고 열대저기압 중에 최대 풍속이 초속 17미터를 넘으면 태풍으로 분류가 됩니다. 열대요란은 일종의 태풍의 병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48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태풍이 발생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고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어디로 이동해 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한반도 근처로 올라온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쪽으로 간다는 예측과 일본쪽으로 간다는 예측이 각각 반반 아직은 전혀 예상이 안됩니다. 이번에 여기서 태풍이 발생한다면 제6호 태풍이 됩니다. 제6호 태풍의 이름은 임파입니다. 마카오가 제안한 이름으로 불꽃을 의미합니다. 5호의 모습입니다.